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사실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우려가 다시 작용하면서 증시가 좀 부진했는데 뭐 참 끝나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그동안 좀 쏠림이 심했죠. 반도체 쪽으로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좀 쉬어가고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 이제 오늘은 누르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수에 얼마나 기여할까 하고 요새 그 페노션 같은 이제 BDI 관련주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이유 향후 전망 그 다음에 대덕전자, 네이버, 제이오, 퓨런티어, 그 다음에 현대그림푸드, 세보MEC, 반도체, 그 다음에 누가 양극재가 될 상인가? 양극재가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누가 다음 양극재처럼 될 거냐? 결론은 분리막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선, 여기는 현대 미포조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보고서는 노근창 센터장님이 이제 쓰신 건데 요새 뭐 계속 이런 보고서 많이 나오죠. HBM. 우리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뭐 HBM은 우리가 또 전문가가 돼버렸죠. 공부를 워낙 많이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초고사양 인공지능 시장이거든요. 서버도. 굉장히 급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서버에서 이 초고사양 AI 비중이 전체 서버에서 1.7%고 디램의 기호도는 3.4.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1000달러,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HBM이. 128달러 기준으로. 근데 이게 서버가 320기가까지 탑재가 되면 시장이 훨씬 커지고요. 전체 드림의 무려 10%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용량도 용량인데 그 가격이 비싸서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있는 수요를 차지할 것 같고 요새 또 수요 안 좋잖아요. 전체 반도체가. 거기에 HBM이. 그러니까 사실 이 HBM이 없었으면 하이닉스도 저렇게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HBM 작년부터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우리 작년부터 공부했잖아요. 제 GPT 열리기도 전에. 그때 했던 게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공부를 해봤더니 있는데 다만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될 거 이런 식으로 뭐 제 GPT로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당시에.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총매자가 생겨버리니까. 주가가. 불을 뿜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엔비디아가 이런 이슈로 GPU 만들면서 급등을 했고 또 여기에 GPU랑 메모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2종 접합 기술. 2.5D 패키징. 인터포저 깔고 이제 둘이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상만큼의 생산은 좀 어렵다. 이렇게 대회. 어제도 그런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렸고 수요 비중이 아직은 전체에서는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여기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반도체에서는 일반 서버 스마트폰 PC인데 아직은 좋진 않죠. PC는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DDR5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고요. 저점 대비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감산 통해서 주가 저점 높여 가는데 여기서 엔비디아로 이제 급등한 거죠. 그래서 추격보다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올랐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싸진 않거든요. 싼 가격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추격보다는 좀 저점 매수.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와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늦었고 매수를 할 거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또 오늘 조정 받았잖아요. 그럼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 AMD, 하이닉스 좀 따라가는 거고 AI 서버 비중이 전체 서버에서는 아직도 작아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비싸니까 커지겠죠.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의 H100입니다. 여기에 HBM3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보이시죠? HBM3. 이게 이제 탑재가 돼 있는 거고 이게 2.5D. 이게 GPU랑 HBM 있죠. 얘네 둘을 여기 실리콘 있죠. 실리콘 인터포저. 이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그랬죠. 공급이. 인터포저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생산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열렸고 HBM의 성장을 계속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어팡 바닥이잖아요. 고점에서 저런 게 나오면 반도체 어팡 꺾이고 있는데 저런 거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 반도체 어팡 바닥에서 저런 거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요새 펜오션이나 이런 게 참 완전 망가지죠.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게 중국이 지금 철강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오늘도 중국 PMI가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죠? 부양책 써야 되는데 좀 적극적이진 않아요. 중국도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상태면 위험해 보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 부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부양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지금 좋진 않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아야 가는데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안 좋다가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오를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악재는 악재니까요. 그리고 BDI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큰 게 중국에서 감산 들어갔어요. 철강. 철강석 수입이 줄겠죠.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 악재 전망. 그걸 지금 반향해서 주가가 좀 급락한 겁니다. 생산량 줄고 폭염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분 의견은 지금 3분기 중반부터는 또 오히려 약간 반도체 비슷해요. 안 좋았다가 또 회복되고 그리고 중국이 이대로 방치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BDI 반등에 대비해서 여기서는 그냥 페노션 얘기했어요. 다시 페노션 트레이딩 필요하다. 지금 페노션은 주가가 다시 무릎 까지 내려버렸죠. 그래서 무릎 이하로까지는 왔기 때문에 좋은 주식으로 된 건 맞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매력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좋아져야 가는 거잖아요. 뭔가 트리거가 그게 나오기에는 좀 시간 걸린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은 괜찮아요. 나중에 오르는 걸 기대하면서 당장의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는 이유를 명확히 알면 좋으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지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유한타의 백기련 연구원님이 대덕전자 목표 주가 35,000원 신규 제시했고 GPU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GPU 있죠. 첨단 패키징 여기에는 이제 플립집 BGA가 들어가요. 기판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대덕전자가 수혜받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은 대덕이 실적이 좋진 않은데 내년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고도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플립집 BGA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SMC나 인텔이 첨단 패키징 공법이거든요. 여기 코어워스 같은 게 이제 인터포저 같은 거 아까 보셨던 그런 걸 까는 거죠. 그래서 이 채택률은 아마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지나면서 수주도 늘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오사트 후공정 업체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플립집 BGA는 이제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합니다. 작년보단 내년엔 이렇게 고성장할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후공정 업체들 이게 설비 투자인데 내년에 좀 증가해요. 올해는 좀 꺾이고 그래서 빠졌고 플립집 BGA 이제 연간 실적 이게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22년부터 근데 올해 좀 예상보다는 약해졌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내년에 그러니까 대덕도 이런 거죠. 지금 대덕이 그 BPS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허리가요. 허리가 2만 3천원 정도 돼요. 허리라인이 그리고 무릎이 1만 7천원 그럼 딱 그 중간이 2만원이죠. 그래서 이제 2만원 미치면 더 좋고 분할로 내년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내년이면 야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투자해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농사 줘서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죠?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척박한 땅에다가 씨를 뿌려놔야죠. 근데 그 씨를 우리가 최대한 그 싸게 구매해야죠. 비싸게 씨를 구매해서 농사를 줬어요. 그럼 나중에 풍년이 들었어도 비싸게 사면 남는 게 없죠. 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헐값의 씨가 거래될 때 우리가 이제 농부가 뿌리는 것처럼 그럴 때 뿌려놓으면 설사 거기서 좀 약간 그 뭐 불량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풍년이 아니더라도 리스크는 적어요.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논리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도 이런 구간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시고 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어차피 좋아지는 그림은 내년이고 아니면 올해 하반기 내년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의 오동환 연구원님이 애널리스트 미팅을 했나 봐요. 네이버가 그래서 GPT3에서 이제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하이퍼 클로버가 이제 올해 아마 공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3년 전에 돈 많이 들거든요. 꽤 꽤 져요. 저 GPT 저걸 투자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안 하면 빅테크들한테 종속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클로버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구글과 오픈 AI 채 GPT가 한국어를 하곤 있는데 하이퍼 클로버 만큼은 좀 집중이 좀 쉽진 않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별로 문화 차이도 있고 종교적 심정 그러니까 원어민 만큼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워도 원어민 만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화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이 아무리 와서 우리나라에서 배웠어도 한국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원어민들만 알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강점은 이제 그런 데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차세대 모델로 또 하이파워 클로버 X도 개발 중이고 이미지나 비디오 연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형 채치 GPT예요. 한마디로 네이버가 만든 그리고 최수현 CEO랑 김난선 CFO가 이제 작년에 신임 CEO가 되고 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주가도 안 좋고 근데 이게 검색광고 매출 줄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나봐요. 근데 검색 행위와 광고는 좀 별개다. 그래서 생성 AI가 도입돼도 검색광고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저도 이제 이걸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침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쪽에 갑자기 밖에서 처음 저는 집에서 뭐가 울렸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밖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했는데 갑자기 문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뭐 뭐 위성? 위성발사체인가요? 미사일인가? 아무튼 이제 뭐가 뭐 어떤 것들이 발사돼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발사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대피하라.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딱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가 먹통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뭘 검색할 땐 그냥 네이버로 가요. 우리 한국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뭐 네이버 요새 점유율이 떨어졌다 해도 그냥 검색은 네이버입니다. 한국은. 네. 한국에서만큼. 구글이 유일하게 못 이긴 게 네이버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유튜브 검색 많이 한다 그래도 이런 일 터지면 그냥 바로 네이버 들어가요. 저도 습관적이고 뭐 어떤 거 용어 찾고 싶으면 저도 보고서보다 모르면 용어들 나오잖아요. 그럼 네이버 그냥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네이버 가서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 가치투자 동아리 SMIC 아시죠? 그것도 이제 찾아보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그냥 아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 보고서 괜찮더라. 들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네이버에서 검색.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해선 안 돼요. 이제 뭐 검색이 끝났느니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채 GPT가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얼마나 네이버가 잘 활용하느냐 여기서 새로운 또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네이버의 몫이에요. 그걸 해줘야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죠. 안 보이지만 뭐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최소로 이게 검색 트래픽이 넘어가기 보다는 최소 트래픽이 우리 검색으로 더 연결되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 또 일본에 제트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이버가 지분 갖고 야우랑 같이 했죠. 소프트뱅크랑 그래서 한국의 통신사 검색 메신저 세 개가 다 합쳐진 거예요. 일본에 그걸 갖고 있어요. 지분이 그래서 시너지를 이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런 검색 AI 개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트홀딩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암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정체 검색이고요. 커머스가 좀 요새 아쉽긴 하지만 성장이 정체되니까 이걸 통해서 또 광고도 계속 어쨌든 나오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는데 아쉬움과 성장이 둔화되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건 UI죠. 유저 인터페이스 어쨌든 이제 28만원 목표주가 유지했고 그 M&A 같은 걸 통해서 매초 성장률을 좀 유지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 광고 제일 중요한 게 광고인데 광고가 하반기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고가 회복되고 하이퍼 글로버가 좀 우리 기대를 좀 뛰어넘는 그런 서비스가 된다면 주가는 또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는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돼요. 촉매제가 그냥 가는 건 아니야. 엔비디아가 간 것처럼 근데 그걸 보여줘야죠. 일단은 광고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서치 GPT 하반기에 나올 최치 GPT 네이버의 이게 얼마만큼의 성공을 보여줄지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이제 바닷건이니까 최수현 대표도 19만 원대에 2억 원 정도 내부자 매수했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은 맞다. 다만 가기 위한 이제 촉매가 언제 될지는 그건 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이오는 우리 공부했던 기업이죠. 그 도전제 그죠. CNT 도전제 파우더 만드는 회사죠. CNT 탄소 나노튜브 이걸 쓰는 이유는 양극제를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카본 블랙을 쓰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 탄소 나노튜브 조금만 쓰면 되는 거죠. 은극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제나 은극제 들어가는 거고 도전제가 어떻게 보면 양극제 하고 바인더하고 붙어가지고 양극 은극을 만드는 거죠. 저걸 적게 쓰면 쓸수록 양극화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영업이익률 14.7% 고요. 수요 여전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판가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중공한 연 700톤 정도 증설분이 2분기 말에는 이제 곧 가동이 될 것 같고 좀 지연됐나 봐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공장 매입을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 1000톤 정도 추가 증설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동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성장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내년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고 보호에서 물량은 좀 나오긴 하는데 1개월 물량은 이제 다 매도가 끝났고 나중에 6개월 물량까지는 있으니까 중간중간 약간 물량 부담은 있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저는 지금은 좀 관망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PBR이 8.3배나 돼요. PER이 아니고 북벨류 그러니까 자산가치 무려 8.3배입니다. 비싼 거죠. 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 변동성 나올 때 내년 보고 천천히 안 좋을 때 이제 폭 나간다 막 이럴 때 담아가는 거 주가는 뭐 영원히 오르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약간 좀 지켜보셔라 하는 이유는 밸류가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신 분이 난 내년 보고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증설 끝나면서 이게 올라오겠죠. 이런 이제 실적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막 한 번씩 팍 빠질 때 증시가 급락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걸 좀 이용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런티어는 우리 많이 공부했죠. 이 기업은 뭐 그 전장용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만드는 장비 회사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장비 필요한 것처럼 카메라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조림 액티브 온라인 듀얼 온라인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온라인은 이제 카메라 안에서 이미지 센서 렌즈를 정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회상력 같은 거 올려주고 듀얼 온라인은 카메라가 여러 대 있잖아요. 자동차에 멀티 카메라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제 조정해 주는 서로 간에 정밀도를 극대화해가지고 인트링 시크 칼리브레이션 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검사 장비입니다. 초점거리 주점 뭐 이런 거 왜곡된 거를 좀 교정해 주고 2호일은 가장 마지막이 다 끝난 다음에 추락하기 전에 테스트 마치 그 테스트 소켓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라인업이 좋죠. 또 부품 사업까지 같이 해요. 요런 거를 하이비전 시스템이 주로 납품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팡 좋은 거야.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 점점 스마트폰 아니까 그 자동차 카메라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 눈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단가 올라가고 물량도 증가하는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이 이번에 기아에서 나온 EV9 전기차 레벨 3까지 올라갔어요. 12개 그래서 뷰잉 카메라 보는 거 끝나는 게 이 카메라가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싱 카메라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좋겠고 시장도 커지고 있고 주로 또 삼성전기 세코닉스가 이런 카메라 만드는데 거기에도 납품을 2015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영업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경쟁력이 있어요. 양산 단가도 비싸고 요즘 이런 장비 만들죠. 그 주요 고객사 요새 뭐 세코닉스도 얘기 많이 나오죠. 또 삼성전기도 카메라 잘 만들고 많이 있죠. 이런 글로벌 기업들 이거 만드는데 장비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랑 똑같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만 주가가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이오도 그렇고 퓨런티오도 참 좋은데 아쉬운 게 착한 주식들이 아니에요. 주가들이 고밸류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기다리자는 겁니다. 기다리면 착해져요. 언젠가 한 번은. 아주 착한 건 어려운데 한 번은 착해집니다. 그걸 기다려야죠. 그래서 공부는 미리 다 해놓으세요. 해놓고 그걸 좀 기다리자. 현대그린포대는 착한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착한 주식입니다.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익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단체급식 요새 좋죠. 복지에 들어가죠. 단체급식에.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범현대가가 많잖아요. 해외 공장 지을 때 거기 단체급식 사업하고 식자재 유통 군대급식이나 이런 데 이제 유통해주는 거죠. 이런 식자재를 이쪽도 고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군부대급식이에요. 우리 다 배웠던 거죠. 한 번 확 올랐다가 주가 다시 빠졌는데 다시 좀 좋은 위치까지 또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호텔 출장이나 웨딩 사업도 영업이 좀 재개돼서 외식도 괜찮을 걸 봅니다. 그리고 인적분할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아마 현대홈숍 현대그린푸드는 그때도 한 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계열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주 환원이나 또 그 기업들만의 새로운 또 성장능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 같은 게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좋은 구간에 또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대덕전자 주가를 보니까 아니 언제 25,000원까지 갔었네요. 주가를 잘 안 봐가지고 아이고 제가 2만원 제가 왜냐면 분명히 한 달 전인가 2만원도 깨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2만원 초반 아 요새 반도체 올라가니까 주가들이 다 올라 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덕전자는 밸류상으로 2만원 초반인데 아 이거 안 오겠네요. 당장 근데 그 가격이 좋긴 좋아요. 근데 최근에 워낙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MEC는 한국 IRB에서 요것도 요게 한양이 인지 아시죠? 반도체 인프라 장비 그 경쟁사예요. 근데 주로 삼성물산 요거 공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삼성물산 계속 공시 뜬다. 세부 MEC가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는 SK 그러니까 건설사 통해서 들어가요. 데크라 그러죠? 위에 백안 공장할 때 백안 깔잖아요. 그거 백안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이렇게 돼있고 투자와 동행하겠죠. 삼성은 좋아요. 삼성은 투자를 줄이진 않아요. 감사는 해도 근데 하이닉스는 반통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매출은 좀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관 설비가 두 개가 있대요. 1차랑 1차는 이렇게 처음에 설비 깔 때 이게 배관 연결하는 거 있죠. 뭐 환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배관 시설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건물 만들 때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주방 같은 데 들어가면 위에 데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 배관이죠. 근데 반도체 공장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세보헤메시나 한양이엔진은 그런 배관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죠. 두 가지입니다. 1차 배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관이고 2차는 그 배관과 장비를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장비랑 배관을 연결하는 걸 2차 배관 이거 후겁이라 그래요. 이게 더 고마진이야. 이게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는 메인 배관과 서브 메인 2차는 벨브나 덕트 등의 설비를 스크러버 장비 있죠. 예를 들면 GST나 유니셈의 스크러버 장비에 연결해 줘야죠. 배관 그거를 2차 배관 그래서 또 장비와 장비끼리 연결하는 거 3차 배관 근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차 2차 배관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 클린룸 룸에 있는 2차 배관은 1차 배관은 장비랑 연결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대구경은 그러니까 1차 배관은 좀 크고요. 2차 배관은 좀 작은 거 그래서 여기 2차 배관이 가스 배관 뭐 이런 것들 물배관 케미칼 이게 훨씬 더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1차 배관은 세부의 미시가 1위예요. 세부가 이쪽 1차는 1위고 2차 배관 1위는 한양 ENG 그래서 한양 ENG가 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배관설비는 세부고 2차는 한양 ENG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원래 다 낮아요. 세부는 영업이익률이 2.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마진을 마진이 되게 좀 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예요. 마진이 좀 박하다 보니까 한양 ENG는 그래도 마진이 높아요. 3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세부 MEC도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고 수준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삼성은자가 300조 투자하고 삼성은자 공장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삼성은자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또 디스플레이 공장에도 들어가요. 그대로 이런 투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또 정부가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용종률을 올렸거든요. 용종률을 올리면 클린룸은 많이 들어가요. 클린룸에 그럼 1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정책의 수혜다. 200억 투자한 평택공장이 6월달에 중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 평택공장은 이제 2차 배관 요거 클린룸 설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뭐 절대적 저평가죠. 퍼 3.7배 PBR 절반 아무튼 세보랑 한양 ENG는 서로 좀 경쟁관계다. 한양 ENG는 2차 배관 세보는 1차 배관 요렇게 나누죠. 요 요 덕트 있죠. 요 위에 요런거 요게 다 배관이잖아요. 위에 그리고 수주장고 영업이익률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뭐 저는 괜찮다. 워낙 저평가니까요. SK증권 한동희 연구원님이 상반기 리뷰 뭐 안좋죠. 수요부제는 재고증가 가격하락 3중고였고 하반기는 예상보다 재고소준이 빠를 것 같고 24년도 턴우라운드에 집중해야 한다. 2분기터 메모리 출현한 증가세는 확연해졌고 재고소준이 빠를 거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업황 좋아지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초기 국면에다가 스페셜티 특수메모리 HBM 이게 붙어버리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골이 깊었죠. 엄청 안 좋았는데 그만큼 골이 깊은 만큼 회복도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가 세계 1위고요. 3전이 2등 둘이 합친 90 마이크로는 경쟁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죠. 엔비디아는 하이닉스가 하니까 그래서 많이 우른 거죠. 목표주가 올렸고 다만 이제 최고점 있죠.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최고점 기준으로는 삼성인자가 PBR 저는 200까지는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거 계산하면 10만원 넘고요. 내년이죠. 내년.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진짜 업황 좋아져야 되고요. 금리이나 해야 되고 파운드리가 잘 돼야 돼요. 이 조건 안 되면 10만원 못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래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면 10만원 넘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PBR 밴드 기준으로 1.6배가 고점인데 아무튼 HBM 어차피 파운드를 안 하니까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이 엔비디아 쪽 HBM 이게 잘 되면 1.6배도 갈 수도 있는 거죠. 1.6배면 13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1만원 넘을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크게 매력은 없어요. 업사이드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PBR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적자 때문에. 내년 보면 더 매력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도 11만원 이상에선 좀 기다리지 않아요. 너무 거기서 막 공격적으로 보유는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뭐 사고팔고는 여러분 자유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올해 계속 좀 들고 가자는 의견이에요. 반도체는 물론 나는 수익나서 팔겠다. 그거는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또 빠져가지고 아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팔고 싶으면 파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돌렸으니까 가져가는 건 좋은데 다만 이렇게 옳은 구간에서는 투자하지 말자. 그걸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제 과거의 평균 그 좀 높은 구간 머리 머리까지 봤을 때가 좀 저 정도 가격은 나온다. 내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변수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예상은 하되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뭐하러 우리가 업데이트를 합니까? 보고서 왜 봐요? 왜 보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들 왜 봅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미래에셋의 김철중, 최유진연구원님은 하반기 전망자료인데 2차전지 아시죠? 근데 누가 양극재가 될 상인가? 양극재가 좋았잖아요. 그걸 또 누가 그때 당시에 양극재처럼 달 거냐? 분리막이래요. 김철중 연구원의 의견은 분리막이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IRA 인플레 감출법으로 중국과의 경쟁 강도가 완화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LGN솔이 원래 중국 것 좀 쓰거든요. 일본 쪽하고 근데 아마 미국 북미의 증설하면 분리막은 반드시 현지여야 돼요. 미국에서 공장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조금 받아요. 그래서 한국 걸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N솔의 26년 만 그게 SK 거 쓸지 그 뭐죠? SK I테크놀로지나 WCP 있죠. 어느 거 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LG화학이 만들어 볼 수도 있죠. LG화학도 분리막 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분리막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대규모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근데 암튼 핵심은 중국은 못 간다.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분리막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양극재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지금 니켈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들이 주가 올라갔던 배경이 중국과의 경쟁 완화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LFP로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니켈 NCM 배터리 하이니켈 그래서 경쟁 강도가 완화됐고 그 다음에 고객사 소재 특히 SK온이 공격적 투자하니까 에코 프로비엠이 수혜를 받아버렸죠. 대규모 공급계약 시작을 했고 하이니켈 점프 기술력 에코 프로비엠하고 LNF가 하이니켈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차 계속 성장하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수주도 따내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분리막도 좀 그런 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언제든지 또 분리막도 양극재처럼 대규모 공급계약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가 도레이 또 상해에너지 중국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원가가 열이고 중국은 못 들어오고 그래서 WCP나 SK IE테크놀로지가 좀 수혜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북미 쪽에 생산 이게 미국 지역의 증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의 좀 수혜가 예상된다. 요새 그러니까 2차전지 보고서 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리마켓을 다 좋게 보더라고요. 그죠? 그게 공통적이에요. 다. 저 NH 주민우 연구원님도 주민우 연구원님이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2차전지 근데 테이프 부분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분리막 쪽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에서는 현대미포 얘기인데 안 좋았죠? 현대미포가 제일 요새 좋죠. 왜? 석유제품 운반선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수주가 요새 잘 됩니다. 그래서 벌써 700만 DWT가 요게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석유제품 운반선 발주량이 이렇게 700만인데 작년 연간 발주량이 530만 DWT거든요. 이거 이미 넘어섰어요. 최근 5년 동안 제일 많이 발주된 게 590만 넘어섰죠. 그리고 수급이 타이트하대요. 공급 증가율이 얼마 안 돼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적다. 그러니까 이제 더 발주가 나오겠죠. 그 실적도 이제 개선될 거고 현대미포가 많이 빠진 게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적자 막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해버렸죠.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7만원 깨질 때도 겁먹으면 안 된다. 버티는 게 낫다. 왜냐면 올해 하반기 좋아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반기 다 반영됐고 실제 지금 수주도 잘 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재무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석유제품 운반선 추위인데 늘어나고 있죠. 실제 2017년이 제일 많았는데 이제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동량이 수요고요. 밑에가 공급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식 한번 이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어제 이제 전자공식 중에 장래 매수는 대한약품 또 사셨습니다. 이윤 회장님이 계속 매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보니까 여러분도 이게 딱 뭐가 좀 그림이 그려지죠. 아 저거 저 회장님 계속 사시는구나 옵트론택도 얼마전에 누가 샀던 옵트론택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매일 보니까 여러분도 이게 딱 뭐가 좀 그림이 그려지죠. 아 저거 저 회장님 계속 사시는구나 옵트론택도 얼마전에 누가 샀던 옵트론택은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체크해보시고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저번에도 내부자가 좀 매수가 지난주에도 있었던 것 같고 금액은 크진 않아요. 비나텍은 이게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이죠. 수소차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때 근데 근데 갑자기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1.2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공부해볼 필요는 있어요. 저런걸 딱 보고요 공부하는거에요. 비나텍의 뭐 IR 자료부터 다 찾는겁니다. 그게 공부에요. 다른게 공부가 아니라 그걸 직접 하셔야죠. 그죠? 찾아보세요. 구글링해서 비나텍 pdf 딱 치고 다 보는거에요. 보고서 있으면 찾아보고 사업보고서도 보시고 사업보고서도 봐야지 요새 실적이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여기 송도경 대표이사죠. 송도경 대표 같은데 여기 보시면 들어왔죠. 1800주 65,000원에 대표이사. 근데 5월 19일도 있었네요. 이건 제가 체크를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이때는 주식배당하고 장례매수가 같이 있었군요. 약간 이건 헷갈린 그러니까 주식을 75,000주 받았는데 1700주를 또 추가로 더 산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거 말고 이제 또 산거에요. 그리고 여기 분기보고서 보셔서 비나텍이 뭐하는 회사인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사업보고서 먼저 보세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보고 슈퍼커페시터 저도 이거 옛날에 공부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나요. 저도 비나텍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커페시터가 이제 축전기죠. 축전기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수소 연료 수소차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아 요거 요거 M.E.A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슈퍼커페시터 요런 것들 들어가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맞아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료전지 주요제품 요기 설명돼있네요. 네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품 그냥 제품만 나와서 어느게 이 중에 이런걸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은게 이 중에 매출비중 제일 큰게 뭐냐 아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나와있네요. 88억 이게 제일 크네요. 지금 딱 보니까 요거 저게 아마 좀 제일 크지 않나 리드타입 요거 슈퍼커페시터 다른거는 금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은 요거 슈퍼커페시터 고출력 높은 충방렬율 스마트 미터 SSD 자동차 등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기 들어가는 커페시터 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주장구는 안 나와있죠 뭐 주요 연구개발 요런 것들 지금 연구개발 뭐하고 있나 신기술 개발하고 있나 요런거 읽어보는 거죠. 현대자동차랑 같이 하는거 있네요. 수송용 연료전지 총매 담치제 이게 뭔가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나와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 전환사체가 있나 전환사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보통조 혹시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잠재적 보통조로 다 이게 모든 기업들이 표시해 주면 좋은데 제가 이 재무제표 주석 들어가도 어떤 기업은 저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떤 기업은 안 나와요. 뭐 없죠.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한게 보통주 들어가야 돼요. 좀 저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통주 하나씩 눌러가가지고 요기 있죠.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요게 뭐냐면 지금 이 회사의 전체 주식수입니다. 550만주 전분기보단 20만주 늘었네요. 그죠. 왜 늘었냐 주식배당 아 그러니까 주식배당을 해서 26만주가 늘어났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전환사체 이런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물량보단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네이버 들어가서 비나택 검색하신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실적 한번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지금 작년에 94억이고요. 올해 좀 이익이 감소할 것 같네요. 1분기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적이 아쉬워요. 그죠. 이번 1분기 적지 않았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은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두 자릿수 유지했거든요. 작년까진 괜찮았는데 올해 일단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1분기가 좀 스타트가 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죠. 배당은 못 주죠. 배당은 지금 성장해야 되니까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철저히 성장주로 봐야죠. 그리고 재무구조도 순부채가 좀 있어요. 388억 근데 이게 돈 많이 벌면 상관이 없는데 388억의 순부채인데 1년에 이자 비용이 분기당 6억 나가거든요. 6사 20억에서 30억 이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구조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회사는 그렇다고 엄청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부채가 많아서 휘청인다. 그건 아닌데 돈을 벌어주면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만약에 적자가 계속 나면 적의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랑 구글링 하셔가지고 여기 비나테 이렇게 딱 치시면 돼요. 쳐가지고 제가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KB증권에도 나와있네요. 이런 거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완전일치 한 다음에 보는 거죠. 슈퍼커페시터 여기 대신증권 자료도 있네요.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IR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함께 배우기 할 때 이것저것 올려드리잖아요. 모르는 기업은 이렇게 찾아야 저도. 구글링 해가지고 IR 북도 있네요. 2020년에 나온 겁니다. 좀 오래됐지만 상장할 때 아마 IR 했던 자료예요. 비나테 그러면 이거 보고 좀 더 알 수 있겠죠. 슈퍼커페시터가 뭐고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고 수소연료전지가 자동차가 지금 수소차가 약하니까 여기 대표이사도 있고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회사구나. 이걸 제가 투자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우연히 본 거죠. 지금 보죠. 내부자매수를 찾다가 비나텍 대표이사가 많이 샀네. 찾는 거예요. 내가 알면 상관없는데 모르니까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전화도 해보시고 왜 실적 적자 났는지 보고서가 많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퍼커페시터 이런 것들도 공부해보시고 여기 나와있네요. 2차전지 2차전지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순간출력을 극대화하는 장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글로벌 가장 기술력 좋다. 이렇게 써있고 이런 데 들어가고요. ESS 저는 오히려 ESS 쪽에 많이 들어갈 거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이쪽 커진다고 보거든요. ESS가 신재생과 맞물려서 그래서 여기로 이제 만약에 점유율이 늘어난다면 좋겠죠. 아쉬운 건 수소차가 좀 아쉽죠. 수소차가 전기차가 완전히 밀려버렸잖아요. 그게 됐으면 비나텍 주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됐죠. 수소는 예상보단 약했죠.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찾아보시는 겁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대성도 요새 계속 삽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어제는 어제도 좀 공시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어제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요. 4개 회사가 동시에 수술을 따냈어요. FNS 테크 힘스 필옵틱스 KC테크 KC테크도 디스플레이해요. 삼성에서 수술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애플 맥북에 들어가는 2027년이라 아직 멀었지만 그거 장비 수술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금액이 꽤 큽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이 회사들이 그동안 디스플레이 조금 많이 좀 눌려있었죠. 수주가 시작됐으니까 아 2차전지도 이제 시작하는 아니 그 이쪽 삼성이 드디어 디스플레이 투자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OLED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V1텍 아시죠? 요게 원래는 물류로봇도 하지만 최근에 물류로봇으로 많이 갔지만 본업은 2차전지입니다. 원래 검사 시스템 요거 LG전자에 납품했고 아까 현대미포조사 두척수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공시만 봐도 아 어디가 좀 좋아지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좀 파악하겠는데 용이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좀 마감이 돼서 제가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표가 중국이 안 좋네요. 생각보다 저도 올해 제가 잘못 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저는 중국이 올해 개인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는 되게 안 좋아요.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이 방법은 하나 남은 게 중국이 이제는 부양책 좀 공격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상태면 중국 쉽지가 않아요. 재고도 많은 데다가 부동산도 지금 부양은 하는 거는 같은데 강도가 약한 것 같고 중국이 예상보다는 우리 예상보다는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르다가 꺾여버린 거예요. 예 갑자기 맞아버렸죠. 위에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유가 중국 PMI가 꺾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망 매몰로 오늘 경기 민감주는 빠졌고 반면에 코스닥은 왜 버텼냐 2차전지는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어요. 중국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2차전지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늘 2차전지가 주력으로 있는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돋보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부진 코스닥은 상승 그 이유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영향을 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은 샀지만 확실히 이제 매수강도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샀어요. 그죠. 오늘도 전기전자 4천억 샀는데 조금씩 이제 강도는 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철강주는 철강화학주는 끝도 없이 팝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공주가 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모처럼 제주항공 TA월딩스 한진칼 이런 기업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들이 좀 일부 올랐네요. 탈모치료제 바이오니아 또 2차전지회사들 괜찮았고 리튬주 오늘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좋았고 바이오시밀러도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했습니다.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줄기세포 관련주들 좀 오르고 있고 갤럭시 부품주들이 오늘 좋았네요. 아 오늘 세코닉스가 많이 올랐군요. 근데 세코닉스는 갤럭시 부품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 최근에 좀 공부해봤지만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자동차하고 VRAR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화전자 세경하이테크는 이제 폴더블폰 기대감으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증강현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소재 좋았고요. 역시 분리막 좋았네요. 그리고 WCP 그리고 에코프로 BM 좋았고요. LNF 요새 LNF도 굉장히 좋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태양광 쪽은 오늘 아 OCI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OCI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면 좋죠. 내가 OCI 갖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오늘 일단 다행입니다. 둘 다 올라서 OCI 홀딩스가 1.4조 OCI가 1조니까 2.4조까지 회복됐어요. 분할전이 2.8조였거든요.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을 급반등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나 OCI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들은 글쎄요. 오늘은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통신장비 제가 아까 ASTEC도 한번 보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빨리 좀 흑자전환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 스마트폰 LFP 좀 올랐고요. 다만 오늘은 대부분 안 좋았고 화학수험이 중국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조금 영향 좀 받은 것 같고 오늘 반도체는 좀 빠졌습니다. 많이 오른 데다가 조선주도 오늘은 좀 빠져버렸어요. 중국 경기 지표 때문이죠. 정의주 국제유가 급락 영향 받아버렸고 낸드 역시 빠졌고 빠진 이유는 뭐 아시죠? 오늘은 좀 빠졌고 교육주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주도 근데 요새 내가 스터디랑 디지털 대선 암튼 계속 사긴 사요. 거기 내부자들이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요새 중국 소비자 안 좋죠. 중국이 아주 대놓고 근데 중국도 참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좀 강경하게 나와요. 근데 왜 한국한테만 그러냐 이거 자꾸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좀 경제 논리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 좀 아쉽습니다.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면 좋거든요. 그게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오늘 이제 LG전자가 좀 빠졌고요. 엔터주는 오늘 좋진 않았습니다. DOU가 JYP가 자체 플랫폼 만든다는 뭐 얘기가 있어서 인터넷 대표주도 좀 쉬었고요. 폴더블 폰도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폴더블 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공개됩니다. 그 스케줄은 꼭 스케줄로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은 좀 쉬어갔고 통신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도 조금 오늘 쉬어갔고요. 토스, 네옴 시티 피팅 회사들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다 쉬어갔고 OLED도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 좀 쉬어가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시청 상위기업들 한번만 이제 보고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가 좀 빠진 가운데 2차전지가 좋았고 2차전지 안에서 어제 제일 부진했던 게 사실 LGN솔은 못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LGN솔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좋았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도 오늘 좀 선전은 했지만 그래도 일부 좀 빠졌고 SK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한전은 3% 올랐고 하이브 약간 밀렸고요. 조선주 안 좋았고 LNF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페이도 오늘은 좀 괜찮았고 중국 소비조 안 좋습니다. 아무리 파시피 코스모신 소재 DB손해보험 오늘 안 좋았고요. 제일재당도 안 좋고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좀 빠지고 있고요. 현대건설 안 좋았고 한진카리온은 좀 좋았네요. 현대 오토웨이버 하고 BGF 리테일도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펄오비스가 요새 뭐 아직 신작 게임이 나온 것 같지는 않는데 6%나 올랐네요. 게임주 요새 안 좋은데 근데 참 이게 신기하긴 하죠.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펄오비스 사내 이사인가요? 한 분이 13억을 샀잖아요. 4만 3천원에 공시가 돼있죠. 그분은 6개월 동안 못 팝니다. 아무튼 13 얼마죠? 13억을 샀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겠죠. 또 알테오젠이 오늘 좋았네요. 농심도 좋았습니다. 동원산업 롯데쇼핑 HPSP는 여전히 좋고 WCP 좋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장 분위기는 일부 2차전지 좀 제외하면 대체적으로는 다 부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기운 빠지는 하루였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내일은 이제 또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또 좋은 또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꼭 함께 배우기 올려드릴게요. 저번째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고 아무튼 잘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